자 목차는 다음과 같구요 제가 앞에서 소개한 다섯가지 단계에 맞춰서 목차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리버싱이라는게 무엇인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리버싱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리버싱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리버싱을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 그런 것들을 익힌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러면 영어라는 학문에 빗대어서 리버싱을 한번 풀어보구요 여러분들이 왜 리버싱이 어려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고민해본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리버싱을 배우면 어떤 분야에 써먹을 수 있는지도 한번 소개를 할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리버싱이 필요한 이유까지 설명을 드릴거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세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제가 리버싱이 A부터 Z까지 모든걸 여러분들한테 주입하지 않을거라는 거구요 두번째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라는 가이드지 모든 정답을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구요 요거랑 같은 맥락으로 세번째도 제가 하나를 가르쳐 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열흘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요 리버싱이 개발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전공자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다고 하면은 시언어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이 시언어라는게 정말 입문용으로 많이 배우는 언어인데 사실 시언어를 제대로 하는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 시언어의 특성을 다 이해를 하고 문법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내가 원할 때 적용을 하고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책 한권만 떼고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강의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끝입니다 라고 하기보단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꺼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자료를 찾아보셔서 읽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좋아요 라는 거를 계속 계속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까지 소화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소화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안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최소한 이 강의에서 제가 던져드리는 키워드 그리고 그런 고민거리 그리고 직접 분석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본인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코드를 다 안 드리려고 했어요 직접 타이핑 치시려고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시대에 동떨어지는 생각이라서 코드도 다 드리지만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쳐가면서 시습을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고 꼭 제가 드린 예제 말고도요 다양한 응용을 해보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리버싱이란 어떤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리버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리버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박스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 박스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박스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생겼고 박스에다가 여기 지금 구멍이 두 개 있다고 쳐요 여기 양쪽에도 구멍이 두 개 있다고 치고 제가 이 박스에다가 한쪽에다가 어떤 걸 물건을 넣었을 때 이 박스가 어떤 결과에 물건을 뱉어 넣는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걸 넣으면 A라는 걸 넣으면 B가 나오더라 C라는 걸 넣으면 D가 나오더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A를 넣는데 B가 나오는 거냐 그러면 이 박스가 안에 어떤 내부 어떤 동작 원리에 의해서 A가 B로 바뀌는 건데 그 원리는 무엇이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각형 모양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 구멍이 동그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떤 분석이라는 관점의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고민을 해보는 게 저는 리버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로봇 물고기죠 여러분들 로봇 물고기 요거 이제 자 어디 어디 강에 떠다니는 로봇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것이냐 물고기를 회를 처먹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로봇 있잖아요 그럼 이 로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 로봇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보를 내가 뭐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건지 이 로봇에는 어떤 하드웨어를 썼고 그 하드웨어는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이 로봇 물고기를 던져 놓은 목적에 맞게 동작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볼 수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걸 보는 것이 리버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즘 자동차 해킹 말 많잖아요 컨트롤이 왜 따라오지 자 자동차 해킹이 말이 많은데 결국에 이 자동차 해킹도 리버싱이라는 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즘 자동차들이 다 전기 아 전기라고 하죠 아날로그 말고 디지털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물론 모든 부품들이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 핸들이 있으면 핸들을 돌리면 핸들이 핸들을 돌리는 만큼 바퀴가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날로그로 그냥 그 이제 지렛대를 연결해 놓은 게 아니라 나름의 어떤 전자 제어 장치를 거쳐서 이 바퀴가 제어 되는 겁니다 즉 인풋이 핸들이 되고 아웃풋이 바퀴 여기 모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차 차량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부품이 디지털화 되면서 이거를 해킹한다는 거는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입력이 이 전자 제어 장치를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실질적인 어떤 모터가 되는 부분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요 만약에 이 지금 통신이라는 걸 할 텐데 이 통신에 어떤 프로토콜은 뭔지 프로토콜은 뭔지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떤 암호화 방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이 프로토콜을 직접 만들어서 제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헤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고 왜냐하면 어 나름의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업계에 어느 정도 정해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가면서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반으로 나름의 어떤 변형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 근간은 그 프로토콜이라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버싱 이라는 걸 하면 뭐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를 원격으로 내 맘대로 제어를 한다거나 문을 연다거나 막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게 이제 리버싱 이구요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는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를 뜯어서 여기 좀 더 깊이 내려가면은 우리가 요런 요런 이제 분석관들을 하드웨어 수준의 보드에 보내는 거에요 그냥 분석관 1호 2호 3호 너네 지금 이 칩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칩 이런 칩 이런 칩을 분석해 와 라고 지시를 해서 그 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칩에 담겨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꺼내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이런 개념이 어렵다면 아주 아주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는 박스를 열어보면 되요 그쵸 박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하면 박스를 열어보는 게 가장 직관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박스를 열었을 때 그 박스 안에 구성물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계를 분해를 해봤는데 시계가 어떤 아주 크고 작은 톱니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 시계라고 했을 때 그 톱니가 돌아가는 원리 그리고 작은 톱니와 큰 톱니가 맞물렸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가야지 그거를 톱니도 뺐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다른 것도 대체해보고 변형을 해보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여는 것까지는 쉬워요 근데 열었을 때 그 안에 내용물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내용물을 이해하는 영역이 바로 리버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정의를 보면 동사, 명사, 형용사 이런 게 있는데 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 이게 바로 뒤집어보다, 뒷면을 보다, 반대로 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는 뒤집다는 생각보다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버스라는 거에다가 공항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역공항이 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되고 그게 줄임말이 리버싱이 되는 건데 네이버 사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의미는 역설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분해공항, 즉 다른 회사의 상품을 분해하여 그 생산 방식을 알아낸 뒤 복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리버싱이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역설계라는 건 뭐냐면요 완제품을 보고 그 완제품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떠한 구조물을 만든다고 하면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설계도를 먼저 제작을 해요 측량을 토대로 측량은 일단 우리한테 필요 없는 내용이고 설계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설계 도면을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세워요 그쵸 근데 이렇게 세우는데 자 우리는 이 건물이 다 세워진 다음에는 이 건물의 구석구석 이 건물에 위치한 모든 공간의 구석구석을 다 들어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의 전체의 그림을 쉽게 알아낼 수 없어요 근데 이 건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뭐 초음파도 이제 촬영도 해보고요 건물을 만져보기도 하고 마감재를 뭘 썼는지 안에 뭐 철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집 구조는 몇 개 돼 있고 층은 몇 개 돼 있고 그 건축 기법은 어떻게 했는지 면적은 어떻게 뽑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설계 도면을 다시 거꾸로 꺼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죠 프로그램의 어떤 코드가 되겠죠 이게 도면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코드가 되면 이 코드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건물과 같은 거예요 프로그램만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떤 설계도로 어떤 코드로 만들었는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역설계 해 보는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코드를 끄집어내는 그 역설계 과정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Extracting Knowledge or Design Information 이 부분이 잘 마음에 들었던 게 어떤 지식이나 어떤 설계 정보를 추출하는 것 이것이 저는 리버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냐 어떤 지식이냐는 그 분석의 리버싱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정보를 추출한다 이 역설계 프로그램에서 코드를 뽑는 것도 결국엔 정보예요 코드 정보를 추출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구조와 원리를 파악해 의미 있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라고 저는 규정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정보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분야에 좀 국한을 해서 이제 자 시큐리티 중에서도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분야에 국한을 해서 얘기를 할게요 물론 리버싱이라는 거가 꼭 정보보안 분야이면 국한되지 않는데 제가 이제 모든 산업계를 막라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정보보안 분야를 생각해 볼 때 일단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해커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해커가 되고 싶으면 리버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는 악성코드 분석가가 되고 싶다 리버싱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개발을 하는데 내가 만든 제품을 누군가가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게 하고 내가 뭔가 라이센싱을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만원을 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원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막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느냐도 리버싱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 네 번째가 제일 정말 가장 어떤 궁극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그냥 궁금해요 그냥 이 프로그램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브라우저가 나왔어요 기존에는 이제 크롬에 크롬 우리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근데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나왔는데 아니 이게 웬걸 너무 빠르고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 이거 한번 뚜껑 열어봐야겠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브라우저를 리버싱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리버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파악을 하고 원리를 공유를 하고 그걸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또 개발을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해커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속에 보는 뭐 뭐 정보기관을 뚫고 뭐 남의 정보를 끄집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해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런 기술에 대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어 그 기술을 정말 후벼 파는 거죠 후벼 파서 그 근본에 근본 근간에 깔려있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만족을 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기 또는 해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사실 이렇게는 잘 안되지만 어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리버싱 강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리버싱이죠 리버싱이 사실은 호기심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보안과 리버싱은 호기심입니다 어 뭐 뭐야 이게 왜 되는 거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스마트폰이 지문인식이 되고 스마트폰에서 당연히 인터넷이 되고 메신저가 되는 거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메신저가 되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게 컴퓨터의 성능을 낼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직접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보고 기술을 공부를 해서 그거를 직접 뜯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 정말 리버스 엔지니어링 전문가구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지향점으로 가져야 될 어떤 연구 자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